도로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80대 행인을 보지 못해 치여 숨지게 한 탁송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2022년 5월 대전 동구 효동 내걸에서 차량을 출발하면서 무단횡단하던 80대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탁송차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탁송차 운전석이 높아 피해자를 발견한 것이 어렵다며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검찰 주장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.